들어와요. 사장님 부르셨습니까? 어, 그래. 다른 게 아니라 지금 후원하고 있는 보육원 말고 더 후원할 보육원이나 양로원이 있는지 한번 알아봐. 아니, 갑자기 그건 왜? 우리 사업이 커지는 만큼 지역사회에도 좋은 일을 해야지. 어려운 사람들 생각도 하고. 아, 네. 왜 그러나? 아, 아닙니다. 그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, 알아보고 자네가 후원 물품 보내도록 해. 네. 형, 점심 먹었어? 형, 언제까지 나랑 말 안 할 거야? 너랑 할 얘기 없어. 이러지 마, 형. 나 형한테 물어볼 게 있어서 그래. 형이 그때 그랬지. 사장님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모른다고. 그게 무슨 말이었어? 어? 내가 말 안 해도 이제 네가 사장님 사이가 되면 다 알게 될 거야. 형, 그게 무슨 말이야?